뭐야? 잘한다. 뛰어야 돼, 뛰어야 돼. 키를 맞춰야 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좀 순하네요. 하나, 둘, 셋.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죽겠어요. 같이 흘려. 실패한 거야, 언니? 심지어 찍어줘. 별로 받고 싶지 않은데, 사진? 양궁하러 가실게요. 아닌가? 자세가 나오네. 유나는? 유나 잘해. 유나가 운동을. 우와, 잘했다. 우와, 대박. 어떻게 했어? 여기 쭉 당긴 다음에 여기 놓으면 톡 떨어질 것 같지만 그냥 쭉 당겨서. 매니저님 신나셨네. 너무 즐거웠어요. 귀여워. 우리 아가씨는 잘 못할 것 같아. 어머, 뭐야? 귀여워. 이미 여기 놓은 거 붙어가. 알겠다, 알겠어. 네? 네? 이걸 당겼다가 여기서 여기서. 아, 아가씨. 지금 눈빛은 굉장히 진지한데. 아, 언니. 어려운데? 갈 길이 멋이네, 아가씨. 그런데 좀 그래도 제가 돕고 해야 되는데 매니저가 너무 잘하니까. 너무 눈치 없이 전수가 높았잖아. 아가씨 혼자 돋보여야 되는데. 아가씨가, 우리 아가씨가 너무. 이야, 잘한다잉. 재밌다. 있죠? 아, 있죠? 어. 거기서 여기서 천만 떼. 아, 졌어. 으으으으으. 으으으으.